우와 나는 부자다 부자 부자여서 나는 공부도 안하고 편하게 산다 우와 뭐야 꿈이었네 힛나 파슘 오랜만에 복권을 구매했네 나는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숫자를 구매했지 아마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네 이 당첨금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줘야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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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아이 저저저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저 어디로 간거야 아아 깨 깨 깨 깨 깨 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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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온다 했는데 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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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이 깨랑 깨깨 깨깨 로또 너 로또 샀어? 로또가 뭔데? 복권같은거 이 숫자 다 맞으면 큰돈을 주는거야 큰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몰라 내가 산거 아니야 너 공짜로 로또 받았다 웃기다 캬캬캬캬 오면서 그냥 날라왔나봐 왜 신기하다 캬캬캬 엄마한테 자랑하자 뿜뿜 음? 그래 캬캬캐 롯도 나눔수 반갑습니다. 롯도 나눔 행복ande 번호 뽑는거야 오늘은 무슨 번호를 과연 오늘 1등의 주- 지금이... 1,084인데 혹시 똑같은 거 아니야? 맞네 1,084일 똑같은 거네 와! 지금 하는 거네 ifier 숫자 맞나 보자 한 개는 맞을 수 있을걸? 보자 보자 추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번호는 29번 우와 번호 맞았다 자 두 번째 행운의 숫자의 볼은 42번 예 두 개나 맞았어 누나 잠깐만 두 개나 맞아? 웃기다 자 세 번째 볼입니다 33번이네요 오 누나 세 개 맞았어 세 개 세 개 맞았다 세 개 세 개 맞았다 세 개 세 개 맞았다 세 개 오 야야야야 좀 좀 지금 심각해 심각해 세 개 다 맞았어 누나 이러다가 다 맞는 거 아니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과연 다음 볼은 몇 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네 번째 볼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볼이 속성이 뛰어나서 너무 편안해 오 야야야야 뭐야 그만 그러지마 그러지마 뭐야 미안 내 엉덩이를 눌렀어 아 진짜 잠깐만 몇 번이야 몇 번 13번입니다 이제 보너스 볼도 뽑아야죠 마지막 보너스 볼도 5번입니다 제 1084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29, 42, 33, 8, 12, 14, 5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로또 1등이야 로또 1등 10억 로또 1등 10억 잠깐만 이거 엄마가 알면 분명히 너네 다 흥청망청 쓸 거지 않아 이리 줘 엄마가 잘 갖고 있다가 너네 대학 갈 때 줄게 이리 줘 얼른 줘 한두번이 아니야 우리 이거 세뱃돈 뺏긴게 한두번이 아니라고 누나 절대 안돼 절대 지켜 우선 엄마한테 절대 비밀 절대 비밀 비밀 흐흐흐 아 아 아 아 아 청소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 아 아 아 진짜 뭐야 웃겨 정말 비키는 뭐하니 저 톡톡이는 같이 톡 인구를 똑같이 익고 햇颠 들어간다 아 무슨 일이야 엄마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공부야 내 숙제가 있어서 으 으 그 얘네가 진짜 웃기는RI 야 원이는 뭐 잘못됬지 아닙니다 어머니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수상하네. 그래, 열심히 해라. 10억 받으면 사고 싶은 거. 슈퍼 컴퓨터. 음악 작업실. 키보드. 예쁜 옷. YG 인수하기. 복숭아도 이거. 마지막이야. 잘 익었네 이거. 얘들아. 과일 먹어. 과일. 엄마는 무슨 과일 좋아해? 엄마? 엄마는 참외랑 포도 좋아해? 참외랑 포도. 평생 엄청 많이 먹게 해줄게. 우리 아들 효자네 효자. 엄마가 아주 감동이야. 최고. 해. 해. 그렇게 해. 엄마. 나는 엄마. 맨날 다른 나라 놀러 갈 수 있게 해줄게. 맨날? 맨날 해야 할 거면. 너무 좋겠네. 엄마. 10억은 엄청 많은 돈이지? 어? 우리. 10억? 엄청 많은 돈이지? 얼마나 많은 돈이야?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지. 집도 사고. 응? 응. 집 사면 끝나. 그거밖에 못 해? 그거 밖이라니야. 집이 있는 게 엄청 감사한 거야. 야. 집이 대단한 거였네. 근데 갑자기 10억은 왜? 왜? 어. 그게. 로또가. 어. 엄마. 로또가 당첨되면 10억을 준대. TV에서 그러더라고. 아. 겁밖에 안 준대? 너 조용히 해라. 누나. 1등 받아도 집 사면 끝나? 야. 집이 어디야. 집도 엄청 대단한 거야. 너 평생 그러고 집 못 사. 누나 근데 이 돈 어떻게 찾아? 이거는 누나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너는 무조건 비밀을 지켜야 돼. 알겠어? 어. 무슨 비밀을 지켜? 악마 박수의 누나다. 악마 박수의 누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 다 들었어. 뭐? 로또 당첨? 응. 안 돼. 악마 박수의 누나가 알아버렸어. 진짠가 보네. 모르고 있었는데. 이. 안 돼. 비밀을 지키긴 진짜 글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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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그래서. 이 로또를 오리온이 주었고. 이 번호가 1등이라고? 1등이 얼만데? 10억 10억 10억이면 맨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아이폰도 아이패드 신상 나올 때마다 맨날 바꾸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그렇지 근데 엄마가 알면 우리 무조건 다 뺏겨 내가 너네 아줌마한테 다 일러야지 아 박세인 누나 때문에 다 망했어 어떡하지 반반해 뭐? 이 로또 금액 너네랑 나랑 반반 나누자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뭘 했다고 반을 줘 너네 이 로또 돈 어떻게 찾는지는 알아? 아니 그거야 알아보면 되지 미성년자는 돈 못 찾아 헤엑 그럼 어떡해 누나 너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하하하하하 좋은 방법? 응? 뭔데? 내가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분장을 하고 가서 돈을 찾아오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캐캐 안 걸려? 내가 나이 들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봐 하하하하하 말이 되는 소리래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돈에 눈독들이라고 하고 있어? 뭐라고? 너네 다 잃어버린 거야? 원래 내 돈인데 내가 가져온 건데 내 돈은 누가 가져올 수 없는 거 너가 먼저 놔? 내가 먼저 놔? 너 진짜 놔? 너 진짜 넌?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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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이 오 아 요 또 종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청 멀리 날아가네? 저거 못 찾아? 망했어! 안 돼! 어차피 나도 못 가질 거면 너네도 갖지 마! 심술부리기! 이게 뭐야? 로또 종이? 이 로또가 다시 나한테 돌아왔네!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구나!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 며칠을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없다! 속상해! 오케이! 어디가 니한테!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